네 우리 서조사님 어렵게 하루 휴가를 내서 사모님께 가게를 두고 잠시 짬낙을 와서 다섯 수 했습니다. 오 너무 눈물을 막 흘립니다. 너무 기쁘다구요. 낮에 이렇게 많이 잡을 줄이야 생각하시면서 오늘 낚시가 낮에 잘 되는 걸 확인하고 가셨네요. 즐겁게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 봄붕어를 잘 만나고 즐겁게 놀고 간다고 하십니다. 군이 위쳐난낚시에 다섯 수 포획 네 4월 9일 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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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4월 9일 되겠습니다.